네, 반갑습니다. 밈 밈 밈 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2020학년도 국어 킬러문학 해설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으아! 정말 그 유명했던, 세간을 달구었던, 언론을 폭파시켰던 이제 31번 과학 지문이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들 40번 경제 지문. 문제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을 것 같네요. 작년보다는 좀 쉬운, 이번에 1등급 컷이 사이트마단 다르지만 91에서 92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시죠. 국어 막말로 감히 예상하는데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 컷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2020승. 막 그 말로. 어려우면 네가 긴장감을 안고 간 상태에서 자! 어, 그러니까 예측해버렸어. 어, 그러니까 이게 펠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허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민펠레야. 정확하게 초점대 초반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아... 작년보다는 쉬웠으나 킬러는 존재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5평에서도 뭔가 예고가 되었던 경제 지문에서 최고나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할당된 지문 일부만 읽고 문제 한번 풀러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가보죠, 여러분들. 조금 또 국어도 길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읽고 시험장에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비율. 어! 그냥 신문기사 이런 데에서만 종종 접하던 그런 표현이 나왔죠. BIS 비율. 저는 이제 경영이나 경제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다가 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튀겼죠. BIS 비율.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 이거 궁극적으로입니다. 어제 이제 밤새 타이핑을 하느라 죄송합니다.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셀 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40번이었는데 뒤에 현대시가 쉬운 게 남아있으면 찍고 나가잖아요. 아악! 정말 그냥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굉장히 빡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예상을 해보자면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생소했을 것이고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을 하고 나서 이제 이자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좀 남아있어야 되고 은행 안에 돈을 좀 계속 어디다 투자를 하고 해서 은행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은행도 보유를 해야 나중에 이자하고 같이 줄 수가 있잖아. 그런 측면들이 좀 소개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는 기존의 기출의 경제 지문들 좀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EBS에 나온 경제 지문들을 좀 플렉스 하면서 갖춰야 하는 좀 배경 지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 넘어가죠. 바셀 위원회에서는 어 또 나왔습니다. 바셀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와 이 식 자체를 보통 이제 언어로 풀어주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이번에는 그냥 이제 수학적 식으로 박아드리죠. 위험 가중 자산 이라는 또 표현이 나왔고 자기 자본도 나왔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자산 중에 그리고 자기가 갖춰야 되는 자본은 8% 정도는 있어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정도 감각밖에는 현장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죠.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음.. 그러니까 이미 시험장 나간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이거 견뎌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꾸역꾸역 못 견디면 못 견디면 사실은 그냥 사실 울상이야 다시 또 엄마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작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견뎌야 하니까 설명이 없어 설명을 절대 안 해줘 그러면 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그런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래 원래 난 이해 못함 이러고 이제 쿨하게 좀 넘어가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를 설명을 안 해줘야 뒤에서 그걸 각주로도 안 달아줘 그러니까 불친절했을까나 어..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일단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자기 자본 요 세 가지 합이고요.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했겠네요. 요거하고 요거를 곱했다. 일단 또 설명 들어보죠. 위험 가중치는 어 그래 위험 가중치는 뭔데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자산 따라서 신용 위험이 다른가 봐 얼마나 믿을만한지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어 이런 표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어.. 이 단어 하나에만 국한돼요. 내지는 다양하게 퍼져 이런 논리적 단어들은 조금 싹 써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미리 여러분들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채가 0%라는 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은행이 그걸 이제 샀단 말이죠. 돈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국가니까 국가니까 아 거의 갚겠다. 거의 100%로 거의 갚겠다. 그래서 위험가중치는 얼마야? 0% 어 거의 위험하지 않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이자와 함께 회사채는 근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0% 위험해 위험가중 이렇게 해서 100%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사실 배경지식이나 이런 측면이 없으면 여기서도 뭐 날아갈 수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0% 회사채 100%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 어우 신용 위험 또 있지만 위험가중자산 중에 시장 위험도 반영이 된다. 일단 요렇게 옆에 조금 쓰면서 이해가 안되면은 필기하면서 가야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어머 그라지 바제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에 합으로 새로 정의하 그렇게 요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야 분모 자체를 린정? 오케이 신용 위험의 경우 신용 위험의 경우 여러분들 자 이해가 안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들 좀 따라가 어 그래 신용 위험 남 읽었었어 그래 그래 한 번 더 위에 또 한 번 봐주고 티키타카 와리가리 치잖아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자 차이점 긴장하면서 읽어요 긴장하면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 긴장하면 긴장만 해 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신용 위험과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제 1 협약이 1999년에 완성되었다 은행이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시장 위험의 선택 방식을 뭐 그런 설명이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요게 이 글 안에 있었다라는 기억만 갖고 넘어가 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너도 더 이상의 이해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바젤 1 협약 1996년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어 관심 더럽게 없죠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어 지문 조금 불친절하긴 합니다 그냥 그냥 바젤 계속 엘리 계속 달려가 지 혼자 그 설명을 좀 더 해주고 갔으면 좋은데 아까 요런 부분들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줘 버리고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위험과 어?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여 수정되었대 그죠? 요게 이제 바젤 1 협약과에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지 많이 그러니까 뭐 설명을 안 해줘 너무 질주해 그러니까 약간 적토마 해버리니까 어 호우 실수 안 하길 잘했고 표준 모형에서는 오케이 그래 그래 좀 설명 좀 OECD 국가의 국채 어! 국채는 0%에서 150%까지 그래 아까는 인류적으로 몇 프로? 0% 그래 반복된 거에서 조금의 변주주면 고것만 따라와 요거 이해 안 해도 되잖아 그치? 0%에서 150%까지 어 고려해줬네요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아까 몇 퍼센트였는데 100%였죠 어 변화가 있었네 요거 좀 체크하시고 위험과 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그렇죠 요거는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자 국가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으면 더 믿으면 내가 돈을 이제 받은 그 상대방을 조금 더 믿을 수가 있으면 신용도가 높다면 위험해 안 위험해 그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어 은행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어 설명해주네 요건 친절하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문제 가까워집니다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100 곱하기 20%니까 그 회사채는 20억으로 계산된다 근데 이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글쎄 이거 뭐 굳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표준 모형 끝났다 내부 모형은 그래 내부 모형은 얘기해봐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 아 감독기관에 승인하해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그전에 나왔잖아 이거 뭐 그대로 써있잖아 뭐 뭐야 뭐야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해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해 요게 이제 39번에 4번 선지 홀수형 기준으로 찍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40번 문제를 풀어 들어가지만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해력이 딸릴 수도 있지만 이미 국어 출제자가 그건 이해하지마 대신에 어 문제는 풀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 고거만 잘 매칭하는 그 긴장감 그 그 그 쿨함 그 그 그 태도만 음 근데 저 왜 못 봤죠 자자 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기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아까 8%를 이상이었는데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기에 따라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어쨌든 이상이 아니라 초과까지 해줬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거의 고정되었던 기준을 조금 더 바꾼 그런 바젤2 협약이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바젤3 나오지 않을까? 막말로 으아아아 나오죠 나왔잖아 보통 3중 비교 들어가 2중 비교로는 아직 고위 지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중 비교 가는데 최근에는 바젤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이게 빠졌네 바젤3에서는 그런데 괜찮죠? 이해됐죠?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 이거 전체가 아니라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는 되게 하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역 전부 다 무슨 소리야 은행아 돈 좀 갖고 있어라 그걸 규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은 끝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고난이었던 40번이 계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약간 버우 하고 날아갔을 텐데 사실은 이 식만 계속 유지하면서 지문을 따라왔다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턱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고 들어갈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지문 만났을 때 그냥 사실 찍거나 울거나 풀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풀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갑은행이 언의의 말 발표한 자기 자본 및 계속 따라옵니까?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표와 같다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그쵸 지문에서도 두 개밖에 안 다뤘죠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괜찮나요? 이때 회사체에 반영되었던 위험 가중 치 아 이거 중요한 정보 체크해놔죠 회사체에 반영되었던 아까 바젤1은 획일적으로 보유했잖아 근데 바젤2는 범위가 있었잖아 그거 아까 기억하는 했잖아 그 외에 다른 건 무시 변수 통제 들어가고요 표 보겠습니다 기본 자본이 50억이었네 요 정도 써주시고요 자 보안 자본은 20억이었네 자 바젤2 협약이라 했으니까 단기 없으니 채무 들어가죠 자 40억이었네 림성 어 림성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 봅시다 국채가 금액이 최종적으로 300억이 떨어졌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회사채 얼마입니까 300억이 떨어졌네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400억이 떨어졌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쓰고 문제 들어갔으면 1, 2, 3, 4, 5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 2, 3, 4, 5 갈게요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몇 퍼센트였죠 아까 8 8%를 상회학 그것보다 넘겠군 자 3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 얼마입니까? 1000 그죠 1000분의 50, 20, 40 얼마입니까 110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11%가 나와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8%를 상회한다 맞죠 여러분들 틀린 것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맞습니다 2번 가죠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 위험 가중치가 50%가 아니라 20%였다면 BIS 비율은 전체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보세요 자자자자자자 원래 50%에서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여러분들 원래 50%였다는 건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여러분 몇백억이죠 600억이죠 원래 600억이었는데 위험 가중치 50%만 측정해서 300억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20%라면 얼마로 떨어지죠 6이 120억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분모가 작아진 거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비율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어 요정도 분모의 전체 사회문화인 줄 알았다 그쵸 요정도의 수학적 와리가리 치는 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 높았겠군 맞겠죠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어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나왔죠 600억 예를 들어서 국채가 1000억이라고 해봅시다 좋겠다 아 안 좋죠 국채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자 그러면 1000억이기 때문에 300억으로 실제로 표기가 되려면 위험 가중치는 몇 퍼센트? 30%가 돼야겠죠 30%의 위험 가중치는 50%보다 낫습니까 큽니까 낫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이 맞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맞는 선집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으 으 으 으 으 4번 갑은행이 바젤 1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획일적으로 어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빡빡하게 줘야죠 100% 빵빡하게 그러면 600억 실제 규모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600억이 맞겠죠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와 그 와중에 바젤 1협약하고 와리가리 쳤습니다 공챠 마지막 5번 성지가 정답인데요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분모에 대한 변동 없이 보완 자본 보완 자본을 증액한다면 액수를 늘린다면 바젤 3 바젤 3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위험 가중 자산 분의 기본 자본이 보완 자본이 아니야 기본 자본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 6% 이상이 되게끔 해준다 했잖아 그러면 보완 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을 증액해야지 봅시다 봐봐 보완 자본을 10억 증액하는 게 뭔 상관 이게 30억이 된다고 해서 바젤 3협약은 보완 자본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300, 300, 400 이게 1000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자본 50억에서 10억 증액한 60억 1000분의 60을 해야 6%가 나와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완이 아니라 기본이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무리 자 국어까지 여러분 플렉스 해봤습니다 음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뭐 평이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뭐 국어 고X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1,4부터 1,6 시즌까지의 좀 그런 문제가 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이 아니라 융합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너무 이제 글을 이제 자꾸 융합시키면서 글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나머지? 글의 음집력이나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아까처럼 너무 이제 정보만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지문을 만드는 느낌이 좀 커서 이게 과연 이제 어... 교육부 장관이라 거의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이거를 조금 전에 이제 좀 짚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는 풀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본 자본이 무엇인지 보완 자본이 무엇인지 단기후순위 채무란 무엇인지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오히려 지문이 아니었을까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라는 조금 소울리스한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게 혹여나 여러분들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좀 견해를 좀 남기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당황사 메리였습니다 반응 음악